배추김치 안녕하세요 양주부입니다 오늘은 배추김치를 담아볼까 합니다 배추는 일단 4폭이 준비했구요 요즘은 가정마다 절임배추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오늘 절임배추를 사용하지 않구요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버무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맛있는 배추김치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런지 제거는 소금 1.5% 고춧가루 1.5% 수걱가루 1.5% 요리에 담아usto 고춧가루 소금 깨 계몽 계란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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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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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